아빠라고 부르기에도 참 애매한 사주고 아빠가 되실 마음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남들 사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싶기도 한데 선뜻 그게 있다 본인한테 보여지는 게 앞에 뭔가 선이 있어 출발선이든 도착선이든 거기를 잘 넘지를 못해 본인 스스로가 여자는 지금 마흔여섯이세요 근데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장가를 안 가보니까 근데 그 선을 넘어야 돼 그러면 새해 무언가 새로운 거에 눈을 떠 그게 잠자리가 됐던 어떤 여자의 어떤 매력이 됐던 아니면 누구를 보고 가족 애라는 게 됐던 그거에 눈을 뜰 수가 있는데 아빠는 그 선에서 내가 그어놓은 선에서 못 나오시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분명히 넘으셔야 되는데 그런 동기화나 계기화가 있으셔야 되는 분이야 본인은 그냥 스스로는 나오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헌데 이사주를 보니 결혼은 늦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손도 없진 않아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어떻게 여자를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이가 계속 먹고 하루하루 지나고 나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 일하고 나면 피곤하고 나니까 자고 싶고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내년 자 지금 이제 초반은 아니고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후반자로 내가 볼 때에는 들어오는 것도 참해 보여요 괜찮은 여자분이야 근데 잘못하다가는 그분도 놓쳐요 그러면은 혼기가 또 지나가는 거야 자 아니 무슨 이거를 뭐 연애를 책으로 일러드릴 수도 없고 글로도 일러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보같이 돈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는 절대 아니야 돈으로 발라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해라 이것도 아니야 본인 스스로도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결만 툭 잘 쳐도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래서 어 나 이 사람이랑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까지가 힘들어 그 관심을 내가 어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 그걸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자 어떻게 책 하나 사드려야 돼? 그 연애를 잘하는 법 이런 거 잠자리에서 여자를 죽여버리는 법 이런 거를 책을 내가 사드려야 되나? 제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 나무지로는 근데 말은 알아 본인도 아셔 노력이라고 하는데 노력할 준비나 되셨냐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 충분히 자식 운도 있으시고 결혼도 하실 수 있는데 야 이거 본인이 어떤 감정에 표현했을 때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랑가 싶은 거야 그냥 가고서는 나 너 좋아 이거랑 살짝 살짝 뭔가 툭 툭 계속 치면서 여자가 또 먼저 전화를 오게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헷갈리게 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부부 사이에서도 비밀을 다 까발리면 안 돼 절대 근데 연애도 마찬가지야 비밀을 까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밀당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총각 귀신으로 어떻게 그냥 살 거야 그런 부분이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무뎌져 있으니까 아예 막혀있는 거 같은 철관이 막혀있는 거 같은 그런 연애의 세포가 막혀있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책으로 해결될 일 같으면 내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할 텐데 또 그 책을 사잖아 그대로 할 양반이야 하나도 변화를 안 주고 어 이러면 여자들이 좋아한다며 이러고서는 그대로 할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결혼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내년에 후반쯤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 사주는 주위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 야 이 사람이 너한테 관심 있대 이런 것들 있잖아 주위에서 툭툭툭 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야 이거 혼자 스스로 노력을 해서는 이거 결혼하기 조금 힘드시겠는데 결혼 온기도 또 지나시겠는데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46이세요 근데 지금보다 내년에 들어오는 그것도 지나가 버리면은 야 마흔 후반이 되고 그러면 또 50줄 금방 온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야 지금이야 이제 돌아가는 시대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게 흠도 아니고 이혼도 물론 흠이 아닌 세상에 그런 건 흠이 아니야 근데 지금보다 더 늦어지만은 어디 사람들이 하자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아예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에는 그거를 잘 이제 말을 하고 어떤 연애 기술이나 이런 게 없을 뿐이지 본인마저도 만약에 여자라고 쳤으면은 참한 사주가 맞아요 본인도 그래서 참한 양반을 어 만나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 한번 불 붙으면은 본인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어 그런 어떤 연애에 이게 불이 붙잖아 그러면은 진짜 막 온 집안 다 태울 것 같거든요 어 그럴 정도의 열정에 뭔가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사랑에 어 그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불 붙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주위의 도움을 이사주는 많이 받아야 된다 야 제가 너 좋대 야 저 여자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야 어떻게 한번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어 이러고서 한 번쯤은 해볼만한데 어 방법을 약간 몰라서 그렇지 모르면은 차라리 물어봐 네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 그렇지 그러면은 이 차 저 차 한 마흔여덟 안에는 내년에 들어오는 여자를 잘 만나셔서 네 하시면은 마흔여덟쯤에는 결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보이거든요 네 궁금하신 거 또 있어요? 음 글쎄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음 음 음 늦게 한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음 늦게 해도 못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야 네 그렇죠 늦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번 갔다 온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네 네 네 네 혹시 뭐 못 알아주는 것 같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라고 해갖고 여자를 좀 외롭게 본의 아니게 외롭게 만들어서 일찍 결혼하셨으면은 이혼할 수도 있었다 충분히 허나 늦게 가서 한번 제대로 가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마흔일곱 여덟 자에 들어오는 어떤 여자의 온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응응